아 아니 아니 정말 드라마 안하고. 이 한 장 하시면 돼요. 보시면, 여기 지금 노래장 단순이가 있거든요. 여기 특사를 보시면, 여기 노래들이 있어서, 그 노래를 여기다가 영광 해주시면 돼요. 일로 갈까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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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안 할 수 있지. 여기다가 도로 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. 여기 지금 많이 켜지거든요. 너무 귀여워요. 형들도 이름도 너무 잘하셨네요. 그러니까 그런 노래들은 이런 거 하겠습니다. 지금 어떻게 할까요?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이거 왜 이렇게 멋져? 네. 아, 맛있어. 아, 맛있어. 한 번 하셔야죠